일본 오키나와 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폐건물 유령 리조트 이것도 50년이 지났는데 건물 골조가 아직도 멀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오키나와 섬입니다. 오늘 오키나와 세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렌터카를 하나 빌려서 섬 전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저기 언덕 위에 폐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촬영한 날이 어린이날 5월 5일이죠. 그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곽쪽으로 여행을 가고 또 오토바이 라이징 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IT는 역시 우리나라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골지역이라 가지고 와이파이도 안되고 데이터도 안 터져서 지도를 못보니까 올라가는 길을 못찾아가지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어렵게 길을 찾아서 이 산길을 쭉 올라가니까 저렇게 폐건물이 있습니다. 드디어 국내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 섬에 있는 폐건물로 진입을 합니다. 오키나와 오니까 날씨는 조금 후덥지근한데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늘이 깨끗합니다. 상당히 오래되 보입니다. 한 5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건물 내부를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시골 빈집 같은 것은 아주 많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빈집은 많은데 이런 폐건물은 섬 전체를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겨우 이 폐건물 한 개 찾아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역사 또 정보를 찾는다고 구글 검색을 반영해봤습니다. 이 리조트 이름이 레키오 리조트.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지은 지가 꽤 오래됐답니다. 건물 외벽 바깥에도 보니까 그라피티 이런 게 막 그려져 있던데 안에는 그냥 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라피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 놀이터 삼아서 온 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오키나와 섬은 상당히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이만 해도 120km나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남쪽에서 북쪽 가는데 거의 3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직선거리로 800k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입니다. 이 리조트를 보니까 1970년도 초반에 지어가지고 한동안 영업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뭐 서서히 줄어들었는지 결국에 폐업을 하고 이렇게 텅텅 비게 됐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것도 건물 환기를 하는 그런 장치 같은데 아마 이 리조트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집기들이나 창문들은 다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참 진행을 하던 중에 이렇게 폐업물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방방마다 그라피티 이하는 애호가들이 와가지고 아지트 삼아서 온 벽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거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실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말로 쇳바닥을 휙 끄집어내고 밤에 보면 조금 무서울 것 같네요. 1970년대 들어와가지고 오키나와 이 섬에 호텔하고 리조트 건설하는 붐이 일어났답니다. 그려놓은 그라피티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폐업물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같은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저런 작품들 공개도 해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70년대 초반에 호텔 리조트 이 붐이 일어난 게 1975년도 오키나와에서 세계해양엑스포 이걸 개최를 한다고 호텔하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답니다. 1970년대 일본은 경제가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30년 지나면서 이렇게 외딴 섬에도 맨날 버벌 경제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있습니다. 저기 벽에 보십시오. 지금 담쟁이들이 저 건물 위에까지 쭉 뻗어 올라가 있는데 진짜 귀신집이 따로 없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이 건물을 지었으면 지금 50년은 됐죠? 50년이 지났는데 건물 골조, 기둥 이런 거 보면 멀쩡합니다. 일본 사람들 이런 공사 이런 거 날림으로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튼튼한 겁니다. 이 콘크리트 조각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벽을 다 허물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절대 우리하고 사이가 가깝지 않은 일본 그렇지만 이건 배워야 됩니다. 이 공사할 때 안전시공하고 FM대로 제대로 공사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백번 천번 배워야 될 점입니다. 광주하고 금단에 있는 아파트 뭐 입주도 못하고 부실공사로 해서 지금 다 때려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중국 욕할 거 안되죠? 네 나라 망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건물 입주도 안 하고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단 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일본의 욕조는 정말 사이즈가 작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참 새칩습니다. 저런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딱 목욕하면서 저 멀리 태평양 오션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은 아주 멋진 그런 장소입니다. 리조트 바로 앞에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저렇게 수영장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이끼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저 딴에는 큰 마음 먹고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나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데이터도 안 터지니까 속이 터집니다. 태평양 맑은 바닷물이 저 멀리 보이고 리조트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시골 마을도 안 보입니다. 시내하고도 거리가 꽤 물고 여기 오면 뭐하고 놉니까? 아 놀기 없다 심심하다 네 하루만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본 보면은 전자제품들 소형화 전략으로 완전히 히트를 쳤죠. 저도 옛날에 소니 워크맨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세트 플레이 한 대가 당시로는 한 30만원 넘게 했던 걸로 기억을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돈이 넘쳐났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이런 시골 지역에도 호텔, 리조트, 별장 이런 거 많이 지어놨는데 시골 지역에 있는 거는 지금 다 망했죠. 일본은 참 희한한 게 지금 2024년 지금도 연호를 사용합니다. 네 평성 6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고 또 디지털 문화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 아날로그 이걸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부어숭아 큽니다. 아 복숭아 큽니다. 이걸 아마 적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일본 친구들이 뭐 한글을 잘 모르니까 대충 저렇게 적어놨고 사랑해 뭐 저런 말도 적어놨습니다. 아마 한글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키나와가 태평양에 있는 섬이라 가지고 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오키나와에 우리나라 살모사처럼 엄청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답니다. 조심해야죠. 장화도 못 챙겨오고 조심스럽게 풀밭을 자세히 살피면서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수영장 지어놓고 뒤에 리조트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오고 결국에 이렇게 망해버리고 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한참 동안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집값도 조금 오르고 해가지고 조금 0%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뭐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뭐 반풍수죠. 반풍수가 뭐 사람도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외딴 지역에 떨렁 리조트만 지어놨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건물은 뭔가 보니까 아마 치수장 같아요. 물땡크 같은 거 이렇게 놨는데 여기도 그래피티가 떡칠이 돼 있습니다. 건물 외벽도 보면 페인트는 빛을 발했지만 건물 자체는 아직 멀쩡합니다.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 건물인데 조금 아깝습니다. 이번 영상이 오키나와 마지막 편은 아닙니다. 아직 한 편 더 남아있는데 4편 이것도 조만간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이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